자, 이제 특기와 스기 보 alignment 두기랑 스기가 있어요 삼국에 맞으니라 수업 분석 자르고 바로 발표할 수 있는 레지스트레신 회사 번호 그 방어 등의 시기를 되는 뭔지 부모님으로 태희식이 느낄 수 있게 수업 분석이 남은 사회로 보다 더 자물로 잘 기억되니 예지할 수 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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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만나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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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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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민수야 오케이 읽고 있어? 재미있지? 재미있지? 읽고 있어? 여러분 말해줘. 사업합니다. 응. 재미있어. 근데 언제까지 돌려주면 돼? 언제까지 돌려주면 돼? 언제까지 돌려주면 돼? 빔 마야말래. 알겠어? 빔 마야래. 또한 강리한 미래당 안이후 빔 마야말래. 그럼 띔 마야말래. 그럼 띔 마야말래. 돌려. 그럼 띔 마야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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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띔 마야말래. 그럼 띔 마야말래. 그럼 띔 마야말래. 그럼 띔 마야말래. 그래서 띔 마야말래. 그럼 띔 마야말래. 띔 마야말래. 그럼 띔 마야말래. 그럼 띔 마야말래. 그래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여러분 가봐야겠어요. 띔 마야말래. 띔 마야말래. 롤레이메. 롤레이메. 가봐야겠어요. 롤레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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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일부터 길하기로 했어요. 롤레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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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힘들면 띔 마야말래. 롤레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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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좋은 곳을 구해서, 기분이 좋아요. 좋은 곳을 구해서, 가우미니야수 비롯루아. 롤레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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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롤레이메. 롤레이메. 어디에 있는거야. 잠깐만 이거 5번이죠? 5번이면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못 구했어요 아! 땅리야, 못 구했어요! 여러분은, 요리하다가, 롯가 샤두이리라 샤물드리라 샤물드리라 그렇지, 일단은, 대기야 남들에 이렇게, 구하다, 리러 짜면 되네, 그러면, 목 구하다, 시이마바바라, 목 또 비어 내게 뱀팡바라 할수록 이거 틀렸죠 그러면, 다음은, 롯림이 나와요 그러면, 다이슨기어 말하여, 마시켈레 됩니다 다음은, 학교 앞 식당에서 일할 사람을 찾던 데요? 일할 사람, 롤 롤 롤 찾다, 샤에. 잠깐만요. 어, 짱피피. 사당사님아, 롤 롤 롤 샤니에. 수위어, 롤 롤 롤. 수위어, 롤 롤. 수위어, 롤 롤. 수위어, 롤. 수위어, 롤. 수위어, 롤. 수위어, 롤. 수위어, 롤. 수위어, 롤. 아참은 롤 부기피시니 쉬어야rio. 수위어, 주위어, 롤 롤. 수위어, 롤 롤. 요롤 롤 롤 롤. 예ong Fredap ch Nakashim. haverizziness. 수위어, 롤. 너희, 보호도 롤 상황 ji. 장어 진없는 것 bå. sir. 콰아님 위에 Estee. 자, 여러분은 꼭 부탁하ord toys. 잘로 봐줄거죠. 이렇게 표현이ervice 저는 지금 niet 수업癌이 저기 Iss syaw 세HH wang er 티 Virtual 비오래 Sokot 애신 비오는 못 주인공이 한 번 알려줬고 이 정도는 알아야죠. 과일은 자른다. 설탕을 가져온다. 설탕을 가져온다. 찾아온다. 냉비소를 하면 띄우소인하고 야바보 테네마. 띄우소인하고 샤라린. 그럼 찾아온다. 냉비소하고 벼라. 다음은 띄우소인 띄우를 혼합 벼들로 맨에 봉사용 벼라. 그 다음으로 띄우소인하고 샤라린.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두 랩에 두 두 랩에 띄우소인하고 샤라린. 띄우소인하고 샤라린. 띄우소인하고 샤라린. 띄우소인하고 샤라린. 그러면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사과는 다 씻었고. 그럼 틀렸어요. 씻었다는 아니니까. 그리고 계속 들을게요. 이제 자르면 되겠다. 자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거기 있는 냄비 좀 줄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4번. 4번. 여러분. 여기 있는 4번이죠. 여기 있는 4번이죠. 여기까지는 4번인데. 여기 있는 4번인데. 근데. 내가 찾아올까? 내가 찾아올까? 응. 좀 갖다 줘. 응. 좀 갖다 줘. 저기요. 띄우소인. 이해되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자를 벗는다. 모자를 벗다. 뭐하러? 오토우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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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구에 턴다. 이러면. 그 아시아. 그 아기만 있으면. 진체로 썰어. 알아두아시아. 그리고. 떨어진 물건. 뼈쩌니에 비스. 요청한다. 까올라이다. 무슨 까올라. 가방을 받는다. 에이구. 두아. 무시하니. 남자에게. 여다지야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음. 찜찜 맞으러 가야될. 아이구야. 10번. 손님. 놀이기구 타실 거죠? 그러면. 가방은. 여기에. 보관하시겠어요? 네. 여기요. 모자는. 쓰고. 타도. 돼요? 네. 그것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 같이. 보관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음. 할부님. 깜마리야. 말로말로. 에이구. 모자르. 모자르. 에이구. 베이마. 에이구. 베이마. 베이마. 그래서. 정답은. 깜마리야. 오토구.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보관하러 때. 비어. 렉겸. 시. 구나.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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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엘름.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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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불면 돼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나로구. 십삼십육. 다만.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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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베. 같은. 곳. 읽어주세요. 내용과 같은 것. 의미야봐. 도.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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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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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시험. 같은 거. 내용과 같은 거. 비누 루쿠 일치한 능거 수비 오시리메 음 엘름유 미에 도루신 바우 뼈에 도루신 나타우 도 다시 비아미에 룸메 빌 맨네 하우 쥐태나 맨네 하우 쥐태나 맨네 하우 쥐태나 맨네 하자우 맨네 하자우 쥐야메호 루 뼈 라이따 룸 루에 립에 나타우 라이비요 룸 루는 미얀마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왜냐면 룸 루는 한국사람이니까 그죠? 나한테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하자우 쥐태나 수개에게 potato 2사람은 뒤고 Troas one 2사람을 어쩌면 같이 받으려고 하는 말위 failed 또 형배 몰라 나 뭔지 몰라 2003량 draws 날venes 만드는 중이다 가장 인기 offended 흉롱ver 계속 우리는 아ящ루 모형배는 모형배가 말하는거에요. 모형배는 이 업체번호가 모형배가 나왔어요. 이 나머지는 가죽으로 말하는거에요. 가죽으로 말하는거에요. 여자는 남자가 준 사진을 보고 있다. 사진을 보고 있다. 남자가 준 사진을 보고 있다. 남자가 준 사진을 보고 있다. 모형배는 직접 본 적이 있다. 모형배. 모형배는 직접 본 적이 있다. 두 부분은 두 부분을 보고 있다. 남자가 준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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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다. 그럼 볼게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준 사진을 보고 있다. 남자가 준 사진을 보고 있다. 남자가 준 사진을 보고 있다. Bun 씨 맛있습니까? 남자가 준 사진을 보고 있다. 남자가 준진수입니다. 남자가 준 사진을 보고 있다. 남자가 준 사진을 보고 있다. 남자가 준 사진을 보고 있다. 나무인가? 아니 가죽으로 만든 거래 가죽으로 만든 거래 맞잖아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2번 나머지 거는 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뭐 들으세요 그래도 들어야 되니까 신기하다 가죽을 이용해서 배 모형을 만들다니 직접 한번 보고싶다 직접 보고싶다 고싶다 그라마 바벼라요 러우치에나 나 차은우를 보고싶다 본 적이 없으니까 보고싶지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뜻이 나시길래 물어봐요 여러분 따라하고 14 개화시 몰라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나 은은발 이러면 은은발 그인 도쿠쿠의 사이트 가운생이 떳빛두쿠쿠오 벼레 롤멜하베 아롤레스와 은은을을 받을게 도쿠쿠 떳빛두쿠오 벼라 나는 저는 부두장우 심하러 나 장우 심하러 뭐랄 진호 가로 수 비여 두아 추후 이렇게 개화시 근수에 개화시 수라 가로 수 비여 definition 풀나 피피 두두장우 심야 롤멜하베 도쿠쿠오 벼라 롤멜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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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의 장면 아멘 롤멜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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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멜하베 년 개선경기 야일로야 두둠 비효멜하베 슈가 남이 이다이 개화시 후에 대기식으로. 대기식 선생님 전 모르겠어요. 가야한다. 가다 바랄수인 디구와 바오벼아로 다라이신 오디체코벼라. 학교로 가요. 이런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번. 아이고와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들어볼게요. 14번. 새 대회에 오신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잠시 후 2시부터 개회식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대회식 2시부터 개회식이 열립니다. 아니면 스태프자가 예선 경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틀렸어요. 대기실에 계신 참가자들은 대회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기식을 떠야 말아. 아니죠. 대회장으로 떠야 말아. 아니요. 대회장. 대회장으로 떠야 말아. 말해. 일단 틀렸어요. 끝나는 대로 예선 경기가 시작되오니.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대회 중에는 촬영을 할 수 없으니. 자. 촬영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떠피당이 왜 오늘 깡깡이 필신해서 이 바로 티본룰로 했을루신. 알루묘 하이파오. 복개월브라이니 오. 티본룰로 했을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촬영하다라고 말했어요. 통화권의 도움이 찍다예요. 찍다. 아이들 사전이 찾아와. 네이버 사전이라고 있어요. 내이버 디신에 위시바이. 후회하는 방법이 없으니. 대로 오는 바이파오가. Reach 하이파와였을까? 하고, 거주의하우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안으로는 외부가 바로 인식을 띵기є어와요. 네이버 사전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디신에 위시밤에. 네이버 사전이라고 있어요. 두 개의 아우마 신 두 개의 살롱 두와 뼈 다리메 에하오 구박을 리스로 비어 제비 자메어 후키가 사우면 뭐에 레알 아무튼 아이구야 잠깐만 자 여기서 들어 드릴게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끝났어요 아 저런 뱀니까 렛마 동화 렛마 리아 렛마 해소라 정답은 1번이죠 1번 1번 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나머지는 여러분 알아서 연습해야 돼요 제아리 라임에 피해니고 배우기야하나 이제 먼저 먹으시기요 하기면 꼭 롱롱 피해니고 채임시요 그쵸 이 정도면 되죠 여러분 그쵸 왜냐면 이따가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 여러분도 밥 먹었나요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요 안 먹었어요 네 아직 안 먹었어요 배달 시켰는데 여기 옆에 국이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따가 드라마 보면서 먹으려구요 여러분 자 그래서 17, 20번 서콩하니 비현세하자로 바오별 아래순이 자 여기 라인다 하에하 남자 류다 그쵸 또의 중심생각 중심생각 바오별 아래순이 또의 아리가 아두이 맹 아두이 나면 다음에 다야이바라비에 누나 중심생각 아리가 아두이 이렇게 나면 중심생각 중심생각 주제 그리고 중심 내 지하이 바오별 아래순이 바오위비야말래순이 여러분 진축 사장우 이별 맨마로 미러우 맨마로 이리야라 끌어 고압으로 이리야말로 또 바오위말말래순이 지사바이지 담으모에 두고 오리오파이머 에하 진축 사장우 지사장우 대장우 헤네 디레이배래 공바문의 사장우 이별 공룡우 이브야아핀 총미려 뼈의 사장우 이별 이브야아핀 나무나 별별 메수인 어 나무 나아핀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되지 음 오바마아핀 어 나는 착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음 나는 뭐가 있을까 아 나는 아 일단 두개만 할게요 생각이 안 나 지금 나는 착하다 나는 똑똑하다 엘로미오 뼈레슬로시 바오 뼈레슬로이 성격 찡우 뼈라 그러면 그의 엘로미오 번호 엘로 바슨을 뼈레슬로이오 이브야아핀 오바마아핀 뭐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춘다 빙 뭐 예능을 잘한다 루 뼈레슬로이 공룡우 엔다 랭맨패이 허름 랄라슬로싱이 또한 연예인 허름 랄라슬로이 엘로미오 이브야아핀 또 공룡우 수비요 뼈레 사장 수비요 뼈레 키워치 레라우 이브야아마 디보가리 리딩 말해봐 자 자 춘심생각 춘재 춘심 내용 미래 복수 랭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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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우 총별레 랭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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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랭맨 ร수 랭맨 랭맨 그래서 여기 보면 메일은 자주台灣 랭맨 핵 checked 投钱 랭맨 랭맨 직접 핵 거는 우리가 대한 ástico Rama 랭새노 정 랭맨 랭새뛰 를 알려줘야 한다, 사실 몰라도 되요 알려줘야 한다 라고 뼈비야비야마 를 보내기 전에 랩라임맨 비행기만 확인하는게 나 좋아 날 거짓 에야비야비야 한가지 우유를 진해 τίtur의 빨를 용리 allons 솔로 친네 하. 어 맞아. 솔로 친네 하 바 레 수라고 위비함. 그러니까 기억사. 또한 나반장의 미공보생은 과 를 루 라 티야라. 이렇게 된장 두두베 흘렁리빵놔아 외실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참는데? 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7번. 수미야. 내가 보낸 메일 못 받았어? 아니. 받. 받았어. 어떻게 쓸까 생각하느라고. 아직 답장을 못 보냈어. 정말 많으니깐 불어넘가 안 되ет. 정말. 그런데 안녕하세요. 아마 이렇게 만난 이. 뭔가 스스로 아니니깐 구매하지 말고 가끔 안 됩니다. 그렇게 맞을 때 이라고 하는. 난 메일이 안 갔나 걱정이 했어. 기다렸는데 받았다는 말이라도 해주지. 받았다는 말, 이하우야에서 를 했을까? 그럼 해 주지. 닝아오 를 를 해봐라. 를 해봐라. 를 해봐라. 이하에서 를 해봐라.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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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닿아야 며 롱 를 해봐라. 루다 자연으로 뱜는 루다 여행. unesater에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좌석시계ieli야말라 시 ken basil이 대신iben잘라고 하는 거죠 키랑 동시민antis seem coatipoli 이걸 priv기РЕ스とうбо 불법 500호 주제です. 좌석이요. 중심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홉법 이거는 사실 공부는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하는 장소 장볼 필요가 있다 응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매일 써 이 번호 공부하는게 좋다 그리고 피곤할 때 휴식 필요하다 적당히 몰라도 되요 휴식 자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18번 18번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되더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마냐마냐멸라라나 3번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 난 새벽에 일어나면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게 좋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게 좋다 그래서 전부는 3번 이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자 나루구하자로 21, 22번 한번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네베이 20, 23번 이 문화가 20, 23번 20, 23번 20, 24번 통화가 21, 24번 20, 24번 20, 24번 2, 24번 그리고 남자의 중심생각 여자친구의 없 여자친구는 미얀마 사람이다 이런거 정말 한국사람이다 이상한거 있죠 나만 모르시니 이런거죠. 중심생각하자라 이런거죠. 자 여러분 퀴즈 덕후 밈에 키가 크다. 잘생겼다. 눈이 크다. 노래 잘한다. 애스트롬 멤버다. 그럼 누구? 사은우. 뭐 약간 이러겠죠. 이게 중심생각이에요. 그럼 이해되요. 선생님 생각날거에요. 여러분 나중에 잘하라고. 1번 지마수로 시인지를 생두레 하시에 뭐에요? 첫번째 취문 주사, 네. 첫번째 취문 주사 어거의 표현이 있어. 제인공장이며 설문 주사 수업을 활용하고 싶은데, 주제는 바꿔야 한다. 주제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주제 수업을 활용하고는 병미안에. 주제 인해. 뭐야. 그렇게 강신에다 하세요. 그래서 롱아마디우치에 던전하고 레벨 네이니의 솔루싱에 렛나우 변화입니다. 그리고 피드렛니우 뼈비아의 빈이야. 하나하나. 과거 진동시군요. 그 이유. 하나. 막 와차렛니군요. 결과 분석 수례하가 중요하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계획블랭. 세우다. 플랭우. 계획블랭 잘. 그렇지. 그리고 응답자 수가 많을수록 다 롱이인 같네. 롱이인 같네. 롱이인 같네. 롱이인 같네. 응답자 수 수례하. 응답자 수. 천리인 같네. 몰라요. 상관없어요. 일단 스킵할게요. 롱이인피지. 자, 나르고. 일단 나르고. 같은 거. 남잔은 남자는 깡리별의 화합에 대해서 하나하나. 묘다가. 연구계획서 수례하우. 작동. 작성하다 수라가. 쓰다 수례하. 예지 수례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쓰다. 싸울리발리레. 사리리레 소인. 작성하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촬영하다. 찍다. 이런 거. 마지막에 그 글러리 steht 아무것도 없않고 일찍ледовать 사람들이 Annual 표시를 사용하면서도 그루핀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이용 Billy로 는 이는 한국인라니에 의aring이 없는 것 같다 그에서 그 사람들이 artist에게 Nawaz이라고 하면 나는 그들은 빛나는 게 사이즈가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아름다운 적중이다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성격에 대한, 에 대한 수업을 알아보면, 이것이 나오는 방법을 알아보면, 이것이 나오는 방법을 알아보면,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 연구방법을 알아보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자, 일단 못했다. 필요한 방법을 알아보면, 연구방법을 알아보면, 연구 주제의 새로운 방법을 알아보면, 무엇이 맞는지 모르니까, 한번 들으면서 풀어보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교수님,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풀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제 연구 계획서인데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격과 여행지라. 성격이 여행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는 거군요. 주제가 아주 새롭고 좋아요. 주제가 새롭다고 생각한다. 그쵸? 알아서 로싱이 맞는 것 같아요. 잘해하고, 라이브가 다이스비야. 알아요. 네.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선택했는데, 계획이 거의 없네요. 아니요. 설문조사는 조사하려는 내용이 분명해야 하니까, 조사 대상과 내용을 잘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로비올라이라. 에하 로프 로에 로비올라이라. 야말로. 알아요. 알아요. 네.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성격과 여행지의 유형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 연구 계획서인데요.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성 맞아요. foundate 나의 성격과 여행지라 성격이 여행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는 거군요 주제가 아주 새롭고 좋아요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선택했는데 계획이 거의 없네요 설문조사는 조사하려는 내용이 분명해야 하니까 조사 대상과 내용을 잘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계획을 할 수 있으면 계획을 할 수 있다면 계획을 할 수 있다면 계획을 할 수 있겠죠? 한 마디 네,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성격과 여행지의 유형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21번 일단은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응답자 수수라가 오지않은 피 렐루 우리 자료사필이 많이 지가오게 해서 응답자 수수라가 피 렐루 수수라가 이렇고 그러면 이 아리로 여러분 제사한테는 그래서 하나하나 봐요 이렇게 롱루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리스님 하이널로 남자가 쿨나하자로 또히 리가 서로 체버ulated 20대위에서 계속 요 الذيpper 공열돼서는 그리스도를 하고 있는지 자신이 addressingetty criminals 으로는 저를 Aqua ślais에 자신을 말하는 160개, 현재 이상한 menggun Bana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거 여러분 외워야돼요. 왜냐면 이거 모르면 풀기가 어려워요. 나는 너무 차은우를 많이 얘기했나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는 차은우를 좋아한다 나는 차은우를 싫어한다 라는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리고, 다른 내용과 같은 것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풀 거예요 제임시 예를 들자므로, 뒤데보이게 되지만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라고, 나당 위여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취업에 성공한 방법 취업 신입사원 연수일정 연수일정 변경하고 있다 신입사원 채용절차 연수일정 변경하는 연수일정 변경 harina 연수일정 변경할 수 있을지 교사로 설명하지 못할께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24번, 2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주 상사입니다. 합격자분들에게 건강검진과 신입사원 연수 일정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자, 여기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정해진 병원에서만 정해진 병원 3번을 보세요. 그럼 다음은요. 다음은요.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 근처 보건서나 병원에 가서 받으셔도 됩니다. 검진 결과는 연수 끝나고 출근 전까지 내시면 되고요. 출근 전까지는 빨리 오지. 출근 후에가 아니라 출근 전까지. 그러면은 아마 이벤트에 대해서 많이 따있을 거잖아, 여러분. 그런 방법을 여러분 많이 써야 돼요. 신입사원 연수 때는 문자로 안내드린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연수 때 뵙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연수 때 뵙겠습니다. 연수와 필요하이라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2번. 2번. 그러면 쭉 들어보고 낳았던 비밀이라면 강리하고 바울렁리의 지인의 예수라고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인주 상사입니다. 합격자분들에게 건강검진과 신입사원 연수일정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정해진 병원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 근처 보건서나 병원에 가서 받으셔도 됩니다. 검진 결과는 연수 끝나고 출근 전까지 내시면 되고요. 신입사원 연수 때는 문자로 안내드린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연수 때 뵙겠습니다. 23번. 4번이예요. 4번이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고 그럼 감사도 견뎌식이 해봐요. 맨날 성 안에서 찾아가는 두둑에 강리의 중심생각 두의 소로 지내야내 둘의 같은 거 둘의 야 일치하는 것도 계속 안합니다. 여러분 반가운드 보면 무엇과 Witразdf 하는 모avil fuckabu 감사합니까 만들기 Visualiser marca 5트 그냥 하신 창복아 Kijun 그래서 알려주다 문의하다 도탁하다 제안하던 그런 거 여러분 알아야 말하면 자, 그리고 나를 구하자라, 같은 거 하자라, 구나 루 베타 이스비야, 렐리 렐리 하자라고 하고, 그냥 풀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내 세콘은 그냥, 여기 뚜레 하시게, 공간대요. 그쵸? 바이레로만 띄고 공간대요. 그래서 이 두어 페이스드쿠번린에, 다비어, 디하 구버. 자, 그럼 나는 사업수라 파워, 사업수라 파워 비용할래, 농약우 피용할래. 그래서, 디 나우에, 농약의 결과를 알려주려고, 야를보 비용할래. 디 농약의 레셉트. 아우미 마우미, 그럼 두어 신비안이야. 라고 하자라 바로 말한 문의하려고 미면하 문의하다 수고라 바네틸 낼 수 있는 물어 보다 수 를 해봅니다 두 겁니다 소셈 미면니 수 를 해봅니다 라고 뒤에 신청서 작성 지 파운씠 피의 하우 바로 물으러 구운이다 물어 안하우 지 파우리 피의 와우 여러모라 부탁합니다 해 주세요 라고 그리고 이 안에도 신청할 것을 제안하려고 제안수라고 합니다. 제안수라고 하고 몇몇을 했을라. 또 쿠쿠우 별로 또 쿠쿠우 말했어요. 아 몇말로 미안해. 잠깐만요. 미안해요. 가끔 까먹어요. 제안수라고. 제안수라고. 아 지금 몇몇이 블루랩. 이렇게 하는게 어때요? 4대피 번호. 제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뵙불보셔리 바리오 블루컬 랜송이 제안수라고 합니다. 그 뭐세요? 그 뭐세요? 그 다음으로. 서술화가 바오벼라. 뵙불보셔리. 또 쿠쿠우 사회사랑 오벼라.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 자기소개. 알수잉바이오. 자기소개 사회의보벼라. 그러면. 쓰이 바오면 바로 번호. 곱하고 셀프. 이수레신 사회의보벼라. 이런식이. 계획서. 사드넷블랜. 구체로 세디블랜이. 알수잉이. 학업계획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술화가 사회사의 성. 그러면 몇번생. 이런식이. 수술화가 바오벼라. 청양수. 일본비우. 청양수. 수술화가 바오벼라. 수술화가 바오벼라. 수술화가 바오벼라. 그리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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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신청할 것을 제안하려고 하자 다음주까지 비어있는 공간 룬니에 니야우 어떤 비유에요? 적은 비용, 비용수라가 바오 비용 아래서 아카증위고 비용 아카증위 내내 공간을 빌릴 수 있다 니야우는 공간을 빌릴 수 있다 공간과 스페이스고 비용 니야우 비용 사무실에 용케마 바로가 바로 방우디 미야마 온라양이 미야마 사무실에 용케마 자, 27, 28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룬니에 니가 다 입히지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수미야 너 그거 들었어? 학교에서 남는 공간을 창업 동아리에 무료로 대여해준대 우리도 한번 지원해보자 아 그거 학교 안에 빈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 맞지? 나도 들었어 근데 지금 신청할 수 있대? 금요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나봐 다른 서류는 다음 주까지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고 그렇구나 그런데 서류는 뭐가 필요한 거야? 글쎄 나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 사무실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다음부터 다음 주까지 다음부터 다음 주까지 다음부터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한다 루니에 니아우 동차라 맞아요 공간을 활용하게 공간을 활용하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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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할 수 있나봐 맞아 이건 뭐예요?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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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답은 4번이에요 전답은 4번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 30 이것도 그 아저씨는 동생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 가운데 2개 신청하자 2개 프로젝트 루니 양식 DBC 4개 루니 두개 포세 신청하자 이 지아가 뒤에 있는 거겠죠 다음은 여기 5개 7개 아이들 5개 루니 루니 척 은 40 일 5개 루니 5개 루니 루니 게임 루니 루니 게임 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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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좋아해 주시면 되죠. 음향을 몰라요. 효과는 노는 사람의 효과가 없애되죠. 새로 개발한 개발수라고 하면 되죠. 게임을 홍보하는 사람, 게임을 홍보하는 사람은 홍보하는 사람은 홍보하는 사람은 기회도 홍보를 사도 돼요. 같은 거 하자면 개발수라고 하면 개발수라고 하면 영향을 미친다. 주대한 무시야. 바이아록, 지알로가. 가우리 하자면 개인 출시 후에 일을 시작한다. 알록을 사라지다. 배제이마로 출시 후에 리베이 뭐지? 출시수라가 비시아 사비어 터대의 수리에 리베이 비시오 사비어 터대 사비어 디세이권마 사비어 디미어 양아라라고 출시이 로컬 남자는 게임 캐릭터도 직접 디자인한다. 하자라? 뽕릴릴릴레 두고랄쇠라. 하자라? 바이러스라고 나타내서 가볍을 보면 알록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게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일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은 팀장님 니아 샬롱니에 수비어 디사바리에 팔로우니에 비하인마 파와이 1번 1번 오류 문제저라 오류소라 에라 에라 정답은 1번이죠. 그쵸. 맞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인지 수비어 필요해 그쵸. 이 만족 개발팀이 완성한 게임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해 보면서 기술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캐릭터의 디자인이나 음향 효과 등 사용자의 흥미와 관련된 것들의 문제점도 찾아내고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출시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게임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출시 전까지 책임감을 갖고 일합니다 그렇지 출시 전까지 출시 후에 출시 전에 출시 후에 많이 이렇게 보면 사실 같은 거와 리그는 진짜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점수를 많이 따세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풀면 되고 자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관해 딴한Enter의cke는 근데 이걸 안 해야지 볼 수 있고 다른 선택들은 당신의 bom격력을 도병을 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정도면 따네요 당신은 당신의 감정도를 생각하는 길은 당신은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이 되는지 당신은 당신의 감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감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다. 요구하다 당수라. 주장하다. 동의하다. 이거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림아스위. 예상태는 문제점. 문제점. 우려하고 있다. 소행. 해결방안. 해결방안. 방안수라. 피신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자신의 의견. 주장하고 있다. 일괄되게. 이렇게 해주면 준비하고 있다. 네. 서로를 만들 수 있다. 상대방 mart이 상대방 나섰다. 나는 미니는. 딱딱미아를 기했으면 이 내용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너는저히 말해야 되지. 아 맞아. ável신에 학습을 원하는것이 아니라 후에 학습을 원하는 것과의 교육 suiv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습도 원하는 방법을 좋아합니다. 학습도 원하는 방법을 원하는 것입니다. 학습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 2년 이상의 감정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심생각으로 필요하는 두 배수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도입수라가 싸딴 진동라. 프로그램은 싸딴 진동라. 업무방식의 개선. 개선수라가 싸딴 진동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직원 교육, 5년 이후,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은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원 교육, 5년 이후,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은 풀어내는 것이다. 일통해수는, 마드생술을 해결해야 한다. 에이, 나우 마드생술. 각신 내용은, 교육을 높여야 한다. 종일, 수행 이후, 루와 잼비야 한다. 부위가 루피다. 1. 일의 속도를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나중에 바꿀 필요가 있다. 2. 일의 속도를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1. 일의 속도를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업무관리 프로그램이요. 업무관리 프로그램이 여러 변화해서 1. 일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의 진행 상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일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일의 속도와 효율성 있는지 한번 봐봐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면 직원들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직원 교육 문제는 여전히 부담스럽긴 해요. 정말 직원 교육도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신중히 생각해보죠.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검토 중인 업무 관리 프로그램이요. 업무의 진행 상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일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정답은 일관되게 해서 알아봅시다. 두뇌아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르면 됩니다. 하자므로 두아리가 오까 말이야. 여라리가 오까 말이야. 샌진이야 라. 타워캔이야 라. 그러면 세 분이야 라. 엘리믈리리오. 캐셜프로 해. 다 알아? 어떻게 생각해요. 전치 글쓰야 다 알아? 이 생각들은 또 뼈가 아니죠? 미군이에 포ads이 이 Gef인은 별의 문 dishonor. 좀 더 알 mic tä聴 Marg danse Herzogyn이. 두어갓이 아니라 사야라란의 문이. 여러분, 알고 있죠? 인계에서는 하루에 지저미알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333-34번 그래서 33-34번 동서통과 무엇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두아봐. 이런 발언에서 든지 바늘에 비DIM을 변해 두아변 안에 그 바늘에 비어 세우는 게哈미아리에 비어 두아변에서 추잼의 신도라보니 어울린 것처럼 자세한 그런 느낌은 바르기 입니다. 어이구는 만약 보면 ситу가 있고 아이고 또 하긴 물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동선의 같은 거 다가로 다이스 비하면 동선 이에는 피부와 동선도 피부에 빠지게 하는 거에요. 이 분야의 복도는 훨씬 더 더 고민이 지나가는 점이 많 irritating. 그리고 아웃가복은 피부와 gymn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반에 빠져려야 하죠. 그래서 지하가 몇 시간을 했어요. 그 두 변의에 대한 내용은 구구장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시, 뻐, 뺨, 라봉 디비시오, 띠, 띠, 루 삭제핀 언어로 떠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은 지퍼의 형태, 종류, 문제점, 과정 이런 거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품로 해. 그러면 그럼 지퍼의 형태 이제는 기능에 따른 지퍼의 형태 기능은 잘 몰라요. 괜찮아요. 지퍼의 형태 동생을 몇이나 에 따른 수는 에 안의 라이테 에 안의 세세테 그리고 이런 그런 거. 이 라이테나온의 사셋에 지퍼의 신구 변화 지퍼의 신구 변화 에 póng색 그리고 제품에 저희가 시구 변화 지퍼의 형태 그리고 문제점, 초기술은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초기술은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초기술은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초기술은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의 문제점은 여러분을 수준으로써, 사실은 여러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은 여러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점에서, 이런 문제점에서, 과정에서,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이 과정을. 마루와 둔둔제제 동뷔필라라레 아드필머노 라우드와 신비야마 그래서 디스쿠 마루와 제제에 뱀뱀 둔둔제제 동뷔필라레 자웅마로 같은거 하자로 그냥 따있어요 지퍼는 20세기 초반마 뒤튜캐바레 뭐뭐뭐 자웅말로 사비어 누딘야라바레 제작소라가 만들다 뷰럭대에 소애리베 이것도 알아야되요 가장 먼저 활용했다 사우성 동뷔필라레 판널러레 제작구 사동날레 호모호동 시비야마 번호 사바인마 깔끔한 모양 롱화우 등댄싱시 주묵을 받았다수아가 두며리야 세군사니예수레리리 다이야리바라 주묵을 받았다수아 지켜라 댄싱이야 롤레이밍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3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옷이나 가방에서 볼 수 있는 지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과 달리 모양이 복잡했고 고장 고장도 잦았죠 그래서 처음 발명된 19세기 후반에는 19세기 후반 세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오늘날과 같이 형태가 바뀌고 기능도 개선되는데요 지퍼를 단 지갑이 선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퍼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배에서도 동전을 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지퍼 달린 장화가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함을 앞세워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로 지퍼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지퍼 즉 퍼지다 삐에 놔 그죠 지퍼가 널리 쓰이는거죠 그래서 정답은 33번은 4번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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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 좀 빨리 갈게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3번 35, 36번 4번 그래서 2번 남자의 태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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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변이의 체이마 두 개의 나우파 디스가의 아우마시의 두 개의 뷰무 두와 바오두이니아 바오수로 지니아로 바오롱니아로 디스가비를 이외 체가바래 말하는 위도수를 대비해 보내는 두 개 그래서 여러분 디 베프고 디고루에 바로 내용과 같은 거와 자로 다시 비용해 아참으로 디옥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는 위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지나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7, 38번도 지금 아수로시의 파탄마로 가르쳐 루피아 바이로 남자의 중심생각이죠 지금 아수로 여자 여자의 중심생각 아참으로 삼을 피해서 이 중심생각을 미일수라 아름맨이 깡리에 드리오 미야라 깡말리에 드리오 미야라 아수로 일상생각은 시도래 к 아 Elde 1icamente 알도록 또는 잘 모르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의 주인생과는 이런 얘기는 공룡의 입구야의 핀 청미료 배우는 사장의 입구야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테마 시의 사장료는 유입구야가 어떻게 할지 공룡 청미료 배우는 사장의 입구야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35-40번 이 대화 전의 내용 수업이요, 그 오디오파인 프리미엄이 이 사장의 시마라를 사장구 주입이야만 너무 맛있어요 음식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두고 후 사례를 마야다시자 뼈마오. 이 시마라멘 사장구 주입이야만 이 리슨이 파인 센사진 푸나게 소인 센사진 사장 낫자우 라고 대차 낳다오니로 이 시마라멘 사장구 주입이야만 이 시마라멘 사장구 주입이야만 그리고 이 시마라멘 사장구 주입이야만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아유 그래서 두 별의 리슨이 파인의 자우야라 미니니와 카데라 자우로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름다운 비야마 평가하는 지표가 개발됐다 두고 후 사비어 디트로 랩 아예 그리고 아카운 파카니비어 깨비해 랄바에 그리고 또 후 후 사비어 토퍼 비어 announcement 랄바에 그리고 또 후에 루 드리는 이식타와에 사비어 두어 뼈 라이라 하나씩 루는 루는 러에 러니어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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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환경 평가 뭐 개선 사업 소득 실효성 비문 얼룩 이루 뼈 뼈 뼈 saving 키워드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Dare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두레하우, 위가 나라, 이기나와 라임에 두레하우, 유비리야보 번호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문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내가 너무 앞에. 어차피 뒤에가 어려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41, 42번. 이거는 뭐냐? 이 강영. 그리고 두 화자로 강영수 비어, 레차트 쿠프번호, 라오, 서쿠쿠 프레젠리신로운 리메, 에다의 중심내용. 두 파도 프레젠리신로우로 루디아우 가벼트가 뼈뼈 임진 위지가가 중심내용. 거울로우, 처음이로 뼈레 사장, 이라므로 스몰 라이스 룩디 사장, 이라므로 두디가 벼치나봐, 레수의 사장우, 유비리야마가 이지해. 같은 거 뚜라우, 유비리야마. 피해니야 두드베너. 레공봉사야. 중심내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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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여기 43, 44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야. 바오 위강야래. 소임말하. 주제소래하오 위강야래. 중심내용. 같은 말입니다. 비공봉사야. 두드베너. 이랬다. 관에 부탁드릴게요. 자웅이 무슨 내용이에요? 중심내용이 뭐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디아우 피해소인데. 이런 중심내용을 주제로 아래요. 나우마피. 디아우 인연아비어 피해 보니. 이마 디아우 피해 보니. 다른 제 비정변에는 정답은 없어요. 비만 하면 쉬우고 내가 인연이 나오고 하고 샤블러 루에. 그 다음에 디아우 인연아비어 피해 보니. 이 시각 사과는 아래요. 참가자들이 얼굴 사진을 기억하는 이유는 없나요. 여자들이 말하는 방식을 말하는 이유는 없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말하는 방식을 말하는 이유는 없나요? 이 과정에서 말하는 방식을 말하는 방식을 말하는 이유는 없나요. 에는 압도가 있는지 말아야 합니다. 안으로는 다행히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히 했다. 나는 안으로는 안에서 난이도는 라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난이도는 문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문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신경에서 롯내세 라우페 시장만 라우페 시장만 그 다음에 냐우체포가 롤에 그래서 그런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7, 48번 뚜니레하 남자의 태도 두하자로 깡리피달에 미워다피달 위아래보가 두드베 하자므로 베프 리석레슬레 태도미래앞박수 로싱이 나우가니 블루 베프디 라일라로 알림울러 비어 제비 쿠나하루 중심생각수 로싱이 자로 지가암맹우 유비하라 지태도르바루하자로 나우가니 블루 베프디 스피드의 번호 하자리하우 여러분들 알아야되요 경계하다 바오비언이아네 들이단위에 수레리개 검토하다 하자로 실세이다 평가하다 아깨피엠 우려하다 쿠나비용이 걱정되다 아까나피엠 하자로 글쎄 마이크로소프 지금 앨범 수업이 동생 이라 이밤블비 시험 롬티 차이 이라 비디스 루시 아린 롤 지금 두 개의 시험 두 개의 시험 두 개의 시험 두 개의 시험 그리고 두 개의 시험 여러분이 재앙이 하얀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래서 쉬워요. 남자의 태도 똑같아요. 여기도 태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자로서, 시대하다, 멸린이, 강조하다, 투비워해, 동의하다, 버투미해, 주장하다, 꾸에세나, 꾸에티미어, 터법여손이,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야오면딘 티루미아오, 롱왕. 메누로 야가 오야하는 일은 코나 별도로 꾸려, 사자온과 웹과 이지에 도착하면 되니, 피아리는 내 클래닉. 지아리미아리게 이제 메누야할 필요성과 위기. 몰라, 과발에서 나오는 후에 다 필요로 하다. 그래서 루엣채넬에 덕구구워. 메누야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쓰기, 여러분 쓰기도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메모이 carriage도 참고로 genuine, 그리고 저를 청하의 차별하게 될 거예요. 쓰기의 권한거도 루. 쓰기의 권한 디, 유 사람들, 유 도, 유 일수업이요. 이번에는 사모양의 가끔 레시피레이루에 수 있는, 레시 미밤야 권 비와의 껀 낫습니다루 별이 수 있는, 법안이 차타는 루. 사오니, 주아, 타요디, 라테인화는 lebih. 아침 자, 루신이, 크나탄상에 루이요. 쓰기 시작하세요. 쓰기 사기세이루의 예루야와 위ב야마. 쓰기루야마는. 아시티가 마닐라는 것이 아니라 다이들 땅에 펴트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들면을 기울수로 보는 거예요 아시티가 마닐라는 것이 식이 미공포생으로 지메 수 있는 것은 좀더 꼭 한번씩 아래서 저축하여 이렇게 미공포생비가 떠오르는 Says食장에서 cept ifnt 그 언론화기 Root에 올리는 게 더 깨끗한 거에요 아시티가 자체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롱롱롱니에 리액 코리안 아마 펜트 메시스테이프, 제작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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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사로 제가 제가 이nomicle을 하는게 여기잉 전해 보컬입니다. 그리고 잘 정리할 때 Osig퍼가 있고 오늘üllt 선생님이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어떤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어떻게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이딩은 이래서, 여러분, 사이래서 자물으로 스케 비어그라마 등록해야지, 안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자물으로, 이는, 지금 두 비타를 보면 고집이요. 두와 는하다 내 비타를 알아, 반이다 내 비타를 알아, 라고 집이요. 할 보면 내 입이요. 지금 제가 제공한다, 나온다. 하순이 다 보면, 는하다 보면. 하순이 구워필을 수 있는 반의 피부이요. 는하다 보면 내 피부이요. 하지만 또 아비와 아오요요는 피의 솔루신이 완전 틀립니다. 여러분, 하자 모두 초글이 시에, 제트 미사일, 라라바블르 암멤미아로,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라이딩 이래서, 두 비타를 보면 고집이요. 두 비타를 보면 고집이요. 두 비솔루신이, 디 사바이피아니면 피오 변화. 그래서, 비교신이 다르고, 디 루 사바이피를 볼 솔루신이, 스케세 리리오 대차 지배. url, 라이딩 이때, 의사 pequeños이 그리고 miners 쓰는 고집이요. 적욱! 나 송 Times bruaые! 그 Culture Dog's 이런 걸 봐야해요. 유라십이 반면에 로브 센 진패드, 형그러므로 다 그래서 이거 빨리 갈게요. 마수로신이 지지야 관련비탈. 관련비탈. 두아구 미워보. 운이 미워보. 마수로신이. 라이딩사일에 피사일구. 여러분 당 6세일이야. 띠라. 피사일. anywhere else 한글자로 알아보는 Warehouse.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외국인 핏파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은 별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축제에서 별도 보고 여기 별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야메프가 보다 보다 그래서 보다 외국인 핏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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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별도 보고 이렇게 말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써도 5점입니다 우리가 은하적이 있다 없다라고 합니다.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진짜 나우마 사장왕을 써야해서 본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본적이 떠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혹시 축제가 언제 또 있습니까? 베이청 타시래도 아침이 못합니다. 뭔지 알아보야만 해요.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어요라고 쓰는 사람은 보전 못 받을 거예요. 한 2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끝났어요. 인생이 양리하라고 하고 그래서 잘 풀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슬슬 배고파서 말이 슬슬 슬슬 미안해요. 그리고 52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식물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식물 몰라요. 상관없어요. 나홍아 니레묘며네 바로 말입니다. 지하오 헝글성 야자나무 몰라요. 이 나무에 다른 동물이 다가오면 개미들이 밖으로 나온다. 그저 그래서 그 나무에 다른 동물이 다가오면 개미들이 밖으로 나온다. 그저 그저 다른 동물이 다가오면 개미들이 밖으로 나온다. 개미가 뭔지 알아요? 개미가 뭔지 알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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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호하다, 여기 보호하다 소리 하시기. 비판하자면, 여기 봐봐. 보호. 여기 보호.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겠죠. 비판하자면, 여기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방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쉽죠. 풀면 어렵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은 좀 안 돼요. 비판하자면, 여기 보호하는 방법이 있겠죠. 비판하자면, 여기 보호하자면, 여기 보호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여기 보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호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보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wraths은 통해서 뱅 Discovery 안돼요. 여러분, 제 이름은 disgusting, 제 이름은 고학 West Walk시가를 확인이 190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button하자면, 친구들이 종이 진짜 잘 사왔고, 이렇게 말하자면, adjust을 뿌 sayingener 수 impartial도 그런 방율이 있겠죠. 이번 수 victory 때문에, 뱅 104를 향해 gly가 한 줄 알게 shy. 그래서 세 imaginar, 몇 가지 표현은 없고, 그래서 이런거는 구체하러가 또 비싸우 리스페이 다라윈 지자 나름의 띠우 번호 아니면 헛떡비술에 싸우 시험에 헛떡비 라이딩, 헛떡비술 기술에 하마 랩에 또한 디바블리리오도 뼈벼아다시의 번호 자리사우 리리오를 채찍지 번호 자라로운 뱅하셀리라자로 말해줘서 말해줘서는 SEA라고 자라로 고우주의 우유하라 그래서 청양이 큰 이야기 쓰는거죠 그래서 말해줘서는 A지학이 변호 이사바이펜마 하이밤이 뼈리피아 다시름이 안하시야 다가가가가가름 이사미암에 도뺨 청양이 지옥가 피조로서는 이 든 키드 기도기 위한 Concept 2 다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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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까들어보니 이것은 우리에게 수의리하여 저희 수의리엄 3 다가가가가가가가가 코어승이 오기에 시험에 루 이 러가는 인수와 피기 비용 이 러가 trainers 뭐지? 아마딴 이이이 마매턴또쿠오 이 러가 미타을이면 미uka 서구 be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심생과 중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쓰면 됩니다.